초구를 건드렸고 2루수, 다이빙 캣스, 그리고 1루, 1아웃 그래 지금은 2루수가 잘 막은거죠, 어쩔 수가 없는거 같아요 자, 이제 김동완입니다 야, 저렇게 높은 걸 준다고? 2루수, 2루수는 바깥쪽 3루수는 들어오네요, 워렌트 5루수는 투패이 더 부족한 과연 대기회 이번에는 투패에서 이제 4구입니다 4구, 4구 높게 2N2 13년도부터는 거의 김비어 선수가 주저는 자리를 좀 먹기 시작했죠 선시현 선수의 타격감이 원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우 풀카운트 갑니다 고영민은 1공부터 진짜 극악의 모습이었죠 시즌 말부터 뭐 왜 저래 이랬는데 풀카운트 미라 초코 우측 우측 라인 아우 박카운트 기초의 위치稍微 만을 잇고 쇼트 깔을 쇼트 아깝쇼트 아깝쇼트 아 아 아 진동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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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ar 아 아 나 아 아 아 그럼 우리 부꾼 얘기는 그만합시다 지금 이 경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동하는 도로로 2루까지 가있구요 타석에는 이제 문진재 같은데 문진재 선수 같죠? 출구 스트라이 문진재 선수 LG의 문선재 선수 동생입니다 연년생이구요 3루로 뛰었어요 김동완 오 김동완 어휴원은 타이밍을 뭐 완벽하게 뺏었습니다 프로수의 미스도 좀 있었는데 투수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뽑아먹었어요 자 이제 문진재가 하나 쳐주기만 하면 돼요 원앤원 떨어지는 걸 잘 골라 냈어요 이제 투앤원 그 플레이 투앤원에서 아하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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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트리크 하나만을 남겨줍니다 언제